21. 식품의 분류 중 토마토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1. 인과류 2. 과체류 3. 장과류 4. 핵과류 정답은 2. 과체류 22. 식품 중 존재하는 수분활성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식품에 오염된 미생물의 활동에 실제로 영향을 주어 문제가 되는 수분량은 식품 중 전체 수분함량이다. 2. 건조된 쌀에 존재하는 수분함량은 쌀이 있는 환경조건에 따라 항상 변한다. 3. 식품의 수분활성은 대기 중에 상대 습도까지 고려하여 수분함량을 표시한 것이다. 4. 식품의 수분활성은 식품에 함유된 용질의 농도와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은 1. 식품에 오염된 미생물의 활동에 실제로 영향을 주어 문제가 되는 수분량은 식품 중 전체 수분함량이다. 23. 현미의 주성분은 1. 당질 2. 지방 3. 단백질 4. 비타민 정답은 1. 당질 24. 다음 성분 중 생선묵의 점탄성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은 1. 소금 2. 전분 3. 설탕 4. 술 정답은 2. 전분 25. 다음 식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한천 다시마를 삶아서 그 액을 냉각시켜 젤리 모양으로 응고시킨 후 건조하여 제조한다. 2. 겨자육 흑겨자 분말의 효소를 처리하여 가수분해시킨 상징액을 증류하여 제조한다. 3. 고추냉이 가루 고추냉이 물을 10개 썰어 섭씨 60도 이하에서 건조 분말로 하여 전분, 색소, 향료, 겨자가루를 첨가하여 제조한다. 4. 곤약 토란과 식물인 곤약의 뿌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가루에 물을 넣고 삶은 후 석효유를 넣어 젤화시켜 제조한다. 정답은 1. 한천 다시마를 삶아서 그 액을 냉각시켜 젤리 모양으로 응고시킨 후 건조하여 제조한다. 26. 수용성 비타민의 결핍증이 잘못된 것은 1. 비타민 B1 피로, 권태, 식욕부진, 신경염 2. 비타민 B12 악성빈혈, 간장질환 3. 비타민 C 괴혈병, 잇몸출혈, 저항력 약화 4. 비타민 P 피부염, 습진, 기관지염 정답은 4. 비타민 P 피부염, 습진, 기관지염 27. 빵 제조시 설탕을 사용하는 주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곰팡이의 발육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2. 단맛을 주기 위해서이다 3. 표면에 갈색화에 도움을 준다 4. 효모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이다 정답은 1. 곰팡이의 발육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28. 유지의 자동산화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유지의 자동산화의 직접적인 원인 물질은 산소이다 2. 유지의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되기 어렵다 3. 유지 분자의 자외선을 조사하면 산화가 억제된다 4. 지질과 수분의 효소는 자동산화를 느리게 한다 정답은 1. 유지의 자동산화의 직접적인 원인 물질은 산소이다 29. 동식물체의 자외선을 조이면 활성화되는 비타민은 1. 비타민 A 2. 비타민 D 3. 비타민 E 4. 비타민 K 정답은 2. 비타민 D 30. 생선의 비린내 성분은 1. 메타놀 2. 인돌 3. 스카톨 4. 트리메티라민 정답은 4. 트리메티라민 31. 스파게티나 국수에 이용되는 문어나 오징어 먹물의 색소는 1. 타우린 2. 멜라닌 3. 미오글로빈 4. 히스타민 정답은 2. 멜라닌 32. 당용액으로 만든 결정형 캔디는 1. 퐁당 2. 캐러메 3. 마시멜로우 4. 젤리 정답은 1. 퐁당 33. 다음 식품의 간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생선은 눈이 불룩하고 비늘은 광택이 있고 단단히 부착된 것이 좋다 2. 폐류는 겨울철이 산란 시기로 맛이 없고 봄철이 더 좋다 3. 당근은 둥글고 살찐 것으로 마디가 없고 잘랐을 때 단단한 심이 없는 것이 좋다 4. 오이는 색이 좋고 굵기가 고르며 만졌을 때 가시가 있으며 무거운 것이 좋다 정답은 2. 폐류는 겨울철이 산란 시기로 맛이 없고 봄철이 더 좋다 34. 근육 조직 중 주로 식용으로 이용되는 근육은 1. 심근 2. 골격근 3. 평활근 4. 불수익근 정답은 2. 골격근 35.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삼식으로 배분할 때 그 비율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1. 생활시간 조사 2. 영양 권장량 3. 피급식자의 나이 4. 피급식자의 식습관 정답은 1. 생활시간 조사 36. 대규모의 주방에서 조리설비의 배치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1. 일렬형 2. 병렬형 3. 디귿자형 4. 아일랜드형 정답은 3. 디귿자형 37. 소화된 영양소는 주로 어느 곳에서 흡수되는가 1. 위장 2. 소장 3. 대장 4. 간장 정답은 2. 소장 38. 다음 유지류 중 필수지방산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1. 쇠기름 2. 콩기름 3. 버터 4. 쇼트닝 정답은 2. 콩기름 39. 우유에 많이 함유된 단백질로 치즈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은 1. 카제인 2. 알부민 3. 글로블린 4. 미오신 정답은 1. 카제인 40. 단팥죽을 만들 때 단맛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설탕과 함께 소량 넣어주는 것은 1. 소금 2. 식초 3. 소다 4. 계피가루 정답은 1. 소금 1. 카제인 1. 카제인